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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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순간 울어둘 속에 영혼을 빼앗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순 없나 내가 그들의 손잡아 줄 수 있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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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속의 화상, 가면 속의 정체 벗어날 수 없는 낱마냐 정신 차려, 모두 화상 모두 화상이지 때로 늦게처럼, 때로 늦게처럼 때로 천사처럼, 때로 악마처럼 그게 인간, 절대 알 수 없어 가면 속의 정체 가면 속의 정체 가면 속의 정체 그게 너 바로 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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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